내가 왜 이 돈을 주는 줄 알겠나? 혹시 경찰 쪽에서 연락이 오면은. 아, 입을 또 꾸며라. 김정국 딸 아버지 사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모양이야. 니가 각사를 없앴다고 하니 안심은 좀 되지만은. 혹시 연락 온 거 없었네? 없었어요.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요. 당연히 몰라야지. 알면은 니놈도 처벌받을 테니까. 고양이 지 생각하시네. 내 말 허투루 듣지마. 알았어. 알았다고요. 잊지마, 응? 넌 그냥 차이체에 쓰러져 있던 김정국을 경찰에 신고한 것뿐이야. 다른 말 했다간 지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줄 알아. 협박하지 말아요. 기분 나쁘니까. 협박이라? 이렇게 돈을 줬는데 협박이야? 돈 좀 있다고 누굴 그지 발 세기로 합니까? 야, 왕년에 소태길 아니니까 돈 갖고 꼬드길 생각 말아요. 꼴값 덜지마. 이 세상 이 돈 싫어하는 사람.